미친 새끼야. 장인어른까지 이용해? 이용한 게 아니라 거래를 한 거야. 그리고 지금 너한테도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고. 개소리하지 마. 희주가 원하지 않는 일. 난 두 번 다시 안 해. 너 희주 건들지 마. 내가 죽여버린다. 경찰한테 가는 거야? 내 존재를 폭로하는 건 좋지만 그럼 자네들 자수해야 될걸? 사진작가 유미일아. 그 돈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잖아. 이재훈. 네가 죽였어. 살인교사도 중재야. 우린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. 한쪽은 찬란한 성공. 다른 한쪽은 비참한 파멸. 네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윤희주가 무사할 거야. 윤희주가 무사할 거야. 꺼져, 이 새끼야. 그런데데데데데 이 새끼, 날 뭘로 보고?